게임 속에 이 드라마의 실마리가 있다고? 지금 다운로드 받고 힌트를 찾아봐! 고스트 시그널! 몇 시간 뒤 투어 마감 끝! 오늘 마치면 집에 같이 가자 카페로 갈게 지금 카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? 아까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라 그래 그날 싸운 이후에 서로 연락 한 번 왔다가 얼굴을 보는 것도 처음인데 아 이렇게 입고 알바를 또 가졌구나 어 네 아까 강림이가 강림이 이렇게 나왔어 하하하하하 머리가 안 되잖아 터끄러스 끼고 나와서 이마 얘기를 골라야 돼요 저였으면 3번 택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리광을? 고양이 이야기 고양이는 제가 좋아하니까 고양이로 합시다 고양이 이야기 아 우리 앞에 카페에 있는 고양이 있잖아 아 그 가은이가 챙겨주러 가는 고양이 말이지 아 근데 고양이야 글쎄 아무래도 새끼를 뵌 것 같아 아니 옆집 그 아주머니 같아요 하하하하하 강림이는 집에 들어가려고 나를 붙잡았어 왜지? 펜던트? 뭐야 최강림이 진짜 나를 선물해 주려고 보호도 적금 안 돼 너무 하하 커플링은 아니지만 말이야 하하 나 펀던트도 너무 좋은걸 병원님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보고 탐품사고 당하고 갑니다 누가 보호도 불러주시면 안 돼 근데 강림아 응? 목이 너무 쪄요 에이 이걸 왜 갑자기 나한테 준 거야? 파리야 우리 잠시 아주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집에 일이 조금 있으면 하 강림이도 어쩔 수 없는 강림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 갑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이 얼마나 오래 걸리네? 그건 나도 잘 몰라 아니 손글라스 끼고 집에 무슨 일 있다 그러니까 진짜 에피소드 빨리 종료 이렇게 종료되면 어떡해 다음 친구들 참 근데 게임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재밌네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딱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 아 오케이 와 처음 너무 어렵다 야 안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 1번 하리와 설령 3 2 1 하리 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저 제빵왕 김탁구 같은 사진이 너무 끌렸어 제빵왕 김탁구 같은 다음 다음 자 4장전 어 벌써 4강이야? 네 자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야 제빵왕 김탁구야 하하하하 제빵왕 김탁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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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김탁구 멋져요 라고 이 키마현 친구로 보셨어요 김탁구 맞아요 고마워요 행복한 일 제빵왕 구탁구씨 완전 최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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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저게 제빵왕 김탁구인지 몰랐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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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정말 축하해요. 어제 우리 엄마 생일이었는데. 오 정말요? 생일 너무 축하드린 적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집안 사정이 그거였어요. 집에 일이 조금 생겼나 봐. 강림이 나오지 않았나. 그 어머니 생일 때문에. 아 생일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? 아 갑자기? 아 진짜.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. 빠른 시간 내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. 라이브로. 그쵸? 네. 뭐요? 네. 축하했다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